광주시가 광주다운 도시와 건축계획의 실현방안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선언한 도시건축 비전을 구체하기 위해서 추진부서와 일정 로드맵을 명시한 내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과 주택종합계획을 비롯한 65개 법정 비법정계획과 조례안, 지침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등산 조망 확보와 녹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 원도심 도시건축 관리 방안도 발표하면서 매뉴얼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